우리 아까 제대로 수상소감 얘기를 못했으니까 우리 리더언니가 한번 해주세요 수상소감을 아까 잘 자세히 뭐를 못했고 언니 맨날맨날 준비했었거든요 아, 그러니까! 내가 말을 한마디도 못했을래 수상 못했어, 오늘라고 여기서 한 번 언니 아까 못했던 걸 해소하고 우리 미라클한테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말 우선 미라클이 진짜 응원해준 덕분에 저희가 이런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멤버들이랑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진짜 미라클 만난 게 기적이에요 진짜 사랑합니다 미라클 앞으로도 영원하자! 영원하자! 진짜 고마워, 진짜 아니, 근데 우리가 엄청 울었어, 진짜 언니랑 정신이 없었고요 너무 울었어 아직도 횡설수설 아니, 근데 1위를 딱 하는데 사실 기대를 안 했잖아요 진짜 안 했지, 진짜 오히려 마음을 다 비운 상태로 맞아, 정말 비웠지 올라가서 누가 하던 박수를 쳐주는 마음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막 하나하나씩 점수가 띵띵띵띵띵띵 기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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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랬는데 오마이걸인데 사진이 우리가 아니죠 사진이 우리가 아니죠 누군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얘네 누구지? 얘네 누구지? 3초 동안 이러다가 이러다가 옆에 보면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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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좀 더 놓고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